자 이번 종목은요. 덴티움에 대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. 두룩조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 수출 호조의 실적도 좋습니다. 매수해도 될까요?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. 자 덴티움입니다. 오늘 8만 8백원의 거래를 마쳤고요. 계속해서 뭐 흔들림은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깨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덴티움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? 덴티움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방금 전에 수출 호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도 하고 근데 이제 진입을 언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. 시장의 터닝포인트 같이 잡을 수가 있고요. 아니면 기업 자체로 타이밍을 잡을 때가 있어요. 시장을 좀 무시하고 기업을 보고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시장과 같이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는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터닝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죠. 이번 구간이 9월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시장과 같이 돌아섰던 포인트가. 그래서 지수는 9월 30일 날 터닝포인트가 나왔어요. 그러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9월 달에 같이 터닝포인트가 나왔겠죠. 9월 말에. 그렇죠? 9월 달에. 대부분의 주식들이 9월 달에 터닝포인트가 나왔으니까. 9월 말 정도에. 그때 2100, 한 35 정도 됐잖아요. 여기서부터 한 2500까지 한 13% 넘게 상승을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덴트윤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돌아섰는데 이 주식 한 번 더 빼고 돌아섰던 거죠. 그러네요. 그리고 그 이전에 9월 달, 8월 달에 시장보다 넘어서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은 시장하고는 좀 엇박제로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이 주식은 오히려 9월 말에 가격이 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는 자리를 기다려보세요. 그러니까 손절매 물량이 좀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얘기죠.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덴트윤을 사서 기업이 좋은 건 우리가 아니까 사서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게 9월 말이었는데 이 주식은 한 10월 달 초 정도가 되죠. 그 시기는 만약에 놓쳤으니까 다시 재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전주점을 깨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왔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영역에서는 좀 보유자분의 영역이다. 시장과 같이 초점을 잡으셨던 분들 그래서 덴트윤을 좀 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7만 5천 원 깨지면서 물량이 쏟아질 때를 좀 기다려보셔라.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. 네. 덴트윤의 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. 다만 지금 주가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. 적절한 가격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체크를 해드렸어요.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7만 5천 원 아래로 좀 깨지고 내려갔을 때 한 번 그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덴트윤 매수 잘 하시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만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